윈도우 11에서 윈도우 업데이트로 드라이버 설치하기 컴퓨터에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윈도우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장치 드라이버를 최신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컴퓨터에서 시작 클릭 후 설정을 클릭합니다. 설정 메뉴에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클릭 후 업데이트 확인을 클릭합니다. 고급 옵션을 클릭합니다. 선택적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.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클릭하여 드라이버 항목을 선택하고 다운로드 및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. 업데이트 완료된 후 지금 다시 시작을 클릭하여 컴퓨터 재부팅합니다. 윈도우 업데이트 도중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바이오스 업데이트 화면이 표시되는 경우 화면의 지시에 따라 진행해 주시고 강제로 종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컴퓨터 재부팅 후 최신 버전의 드라이버로 윈도우 사용 가능합니다. 카카오톡 채널에서 HP KOREA 채널을 추가하십시오. 업데이트 화면이 표시되는 경우 화면의 지시 우리 역할을 상관합니다.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십시오.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십시오.